16호 태풍 민들레부터 17호 태풍 라이온록 그리고 18호 태풍 곰팟을까지 잇따라 발생한 태풍 3개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인 태풍 3개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고 중형급 태풍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름철 폭염이 끝나면서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었던 8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넓게 분포했었지만 8월 말부터 일본 쪽으로 수축하는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을 만들어서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태풍이 발생하여 올라오도록 길을 터지고 있습니다. 8월에서 9월 동안 남쪽의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열 에너지가 짧은 시간에 강한 태풍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남쪽 해상의 수원 역시 역대 가장 높아서 필리핀과 남중국해의 태풍들이 강력한 것입니다. 강풍역 1000km의 대형 태풍인 17호 태풍 라이언 럭은 오늘 9일 토요일에 중국 하이난섬을 통과한 뒤에 통킹만에 진입한 뒤에 11일 월요일에 베트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 초대형 태풍 18호 태풍 곰파스 역시 9일 토요일 오후 3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10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중국 홍콩으로 지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 해양내기청 GFS의 예측을 보면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독일 기상청과는 다르게 일본 오키나와 깊숙이 18호 태풍 곰파스가 북상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후주와라 효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96더블 열대여란 역시 현재 중간 등급으로 곧 태풍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해양내기청 GFS 모드로 보면 96W는 11일 월요일 오후 1시에 998헥토파스칼의 태풍으로 승격이 되면서 일본 도쿄로 향하게 되는데 중간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계속 북상하여서 도쿄를 강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번 연결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